안녕하세요 김순열 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안녕 하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눈이 불편하면 정말 괴롭죠? 눈은 정말 예민하고 신경이 많아서 조금만 고장이 나도 심각하게 삶을 괴롭힙니다. 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부럽죠? 오늘은 눈의 염증성 질환과 안구건조증의 원인 그리고 이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영양성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쪽에서 꾸준히 복용하면 안과 질환과 노안을 예방해주고 인공눈물 없이도 안구건조증이 사라지는 비법 약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과 질환이 어떤 것이 있죠? 결막염, 강막염, 백내장, 농내장, 황반변성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염증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강막염이나 결막염은 물놀이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눈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백내장, 농내장, 황반변성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눈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침투하기 어렵죠. 대신 혈관성으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안구의 압력이 증가해서 시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농내장이고 막막에 염증이 생겨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이 황반변성이죠. 이런 말초혈관과 말초신경에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관 내에 당이 증가하면 점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백내장도 마찬가지죠. 수정체의 혈관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정체 주변을 흐르는 체액이 닦해지기 때문에 미세염증이 생기고 수정체의 앞뒷면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모세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눈과 관련된 염증을 치료하는 대표적 약물이 황금인데요. 황금은 한약재의 명이고요. 시중에서는 속석은풀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속석은풀이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은 주로 인체 상부의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과 비염, 두통 등에 두루 처방되죠. 특히 안과 질환이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을 완화시켜주고 안압을 내려주면서 눈 주변의 염증을 치료해 주기 때문이죠. 황금의 주요 성분인 바이칼린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바이칼린은 AMPK 경로를 활성화해서 간에서 포도당 신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효과 있죠. 그래서 당뇨병성, 황반변성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눈과 관련된 영양소 중에 요즘 가장 핫한 것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모두 황반을 구성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카르티노이드 색소 1종이라 노란색을 띄고요. 황반과 수정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와 청색광으로부터 시신경을 보호해서 퇴행성 황반증과 노인성 백내장을 예방해줍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달걀 노른자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죠. 옥수수, 케일, 시금치, 완두콩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A도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막막에서 빛을 감지하고 사물을 인식하도록 하는 로돕신 생성에 비타민A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고구마, 달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회에 비타민C도 필요하고 비타민E와 비타민B도 필요하죠. 비타민C와 비타민E는 백내장을 예방하고 황반결손과 시력 향상에 꼭 필요한 영양소 되고요. 비타민B2는 막막색소의 중요한 성분이죠. 빛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비타민B2가 결핍되면 눈이 빛에 민감해지고 감염이 잘생기고 눈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 망고, 아스파라가스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연도 눈에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죠. 아연은 막막의 건강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해주죠.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굴과 콩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눈 건강 관련해서 이런 염증성 질환 말고도 우리를 아주 많이 괴롭히는 질환이 있죠. 바로 안구건조증인데요. 안구건조증은 왜 생기는 거죠? 눈물이 부족해지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빨리 증발해 버리기 때문인데요. 눈물샘이 마르면 눈물이 부족해지고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이 마르면 눈물이 빨리 증발합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시야가 확보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각막이 말라 버리기 때문에 눈이 시리고 자극감이 생기고 이물감이 생기고 건조감이 생기면서 안구건조증이 되는 겁니다.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치료를 어떻게 하죠? 인공눈물을 넣잖아요. 그런데 인공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 눈물샘의 눈물 생산 능력이 고장난 게 안구건조증이죠. 외부에서 인공눈물을 아무리 넣어봐야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그냥 두고 임시방편인 눈물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눈물이 말라 버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 때문이죠. 눈물샘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아주 심하고 증상이 확연하기 때문에 안과 치료 꼭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력저하입니다. 주로 노인성으로 많이 오는데요. 눈물샘의 기능이 약해져서 눈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때 시력도 약해집니다. 노안도 빨리 오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성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이상이 발생하면 교감신경이 과흥분되고 우리 몸의 모든 샘이 말라 버립니다. 눈물샘도 말라 버리죠. 그래서 입마름과 함께 안구건조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샘의 염증과 교감신경의 과흥분으로 눈물샘이 말라 버리는 것을 치료해주는 약재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속서근풀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혹은 노인성으로 눈물샘에서 눈물생산이 줄어들 때 특효인 약물이 바로 인삼인데요. 인삼은 우리 몸에 분비샘이 말라서 진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모든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생진지갈하는 효능 때문이죠.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안구건조증에 황금, 속서근풀과 인삼을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인삼은 특히 노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질 때 인삼을 드시면 효과가 있는데요. 약차로 드셔도 되고 ABC 주스에 수삼을 손가락 한마디 또는 두마디 정도 분량을 넣어서 매일 갈아 드시면 시력회복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한약제 중에서 구기자가 눈 건강에 아주 많이 사용되죠. 구기자의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기자와 황금인삼을 4에서 8g 배합하시고 혈액순환과 소화 흡수를 돕는 생강과 대추를 2에서 4g 추가하시면 오늘의 비법 약차인 구기자 황금인삼 약차가 완성됩니다.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조리신 다음에 하루 2,3회에 100cc 분량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과 각종 눈의 염증 그리고 황반변성과 시력저하에 모두 도움되는 비법 약차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맑은 눈 100색까지 유지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